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 나이키 다 세부여서 샀지 나는 유튜버라네 트레스젠더 유튜버 나는 47만4천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라네 내 통기타야 말리지마 얘 이거 사는데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어머 나 이거 기타 너무 어 기타 이랬어 그랬더니 거기 필리핀 사람이 너 기타 기타 아니에요 이러면서 어머 이거 남편 속삭일게 때리세요 이러던데 휘바 휘바바 만천원을 선물해 줬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뎅탕을 만들고 있는데 오뎅탕이 왜 검을까요? 통장 검은 이유는 간장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지 육수를 내렴 간장으로 조지지 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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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의 오뎅탕 레시피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안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기타는 만원짜리라네 하지만 프로는 장비를 탓하지 않은 법 만원짜리여도 최고의 앙상블 그것이 풍자라네 감사합니다 언니 방송 아빠가 옆에서 봤는데 아빠가 무슨 영상 보길래 신기하게 부르냐고 무슨 밴드냐고 물어봤어요 어머나 하하하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스젠더예요 유튜브를 보고 하하하하 아버님 만수무강하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하아아아아앍 하하하하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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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세호 많이 받으세요 하하하하 벌써 육즙이나 하하하하 하하하 아버지 건강 기본성까지 시발 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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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딸기